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인과 업보 불교설화를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2600여년 전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덕차시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이 덕차시라국. 아마 인도말을 중국 한문 발음으로 옮긴 것 같아요. 덕차시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엄청나게 예쁘고 엄청나게 미인이고 엄청나게 좋은 집안의 아가씨였던 비사리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비사리. 비사리예요. 비사리. 비사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비사리라는 예쁜 아가씨가 친구들과 함께 봄날에 꽃 따러 산해를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산에 가는 길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산에는 이렇게 냇가 같은 게 있잖아요. 개율이 있는데 다른 아가씨들은 이제 냇가를 건너다 보면 신발이 젖을 수도 있고 옷에 치마가 젖을 수도 있으니까 신발을 훌러덩훌러덩 벗고 치마를 바싹 올려가지고 살금살금 이제 냇가를 건너갔답니다. 이 비사리는 신발이 비싼나 봐요. 신발을 안 벗고 그리고 치마도 걷어올리질 않고 그냥 첨벙첨벙 그냥 개율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광경을 보고 이 나그네가 생각하기를 아니 다른 아가씨들은 신발이 젖을까 봐 신발을 벗고 치마가 젖을까 봐 치마를 자기의 무릎 위로 올려가지고 저 냇가를 건너는데 저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아가씨는 왜 신발을 신은 채 치마도 올리지 않고 그냥 텅벙텅벙 냇가를 지나가는 것일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비사리의 뒤를 살짝 따라갑니다. 살짝 따라가요. 전문용어로 스토커라고 하죠. 왜 따라가 여자를 그렇죠. 여자분 절대 여자 지나가는데 막 뒤에 졸졸 따라다니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범죄예요 범죄. 진상이라고 하죠. 왜 따라가. 살금살금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또 있어요. 꽃을 딸 때 다른 이제 처녀 다른 아가씨들은 서로 막 꽃을 좋은 예쁜 꽃을 따려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절벽 위에도 올라가고 언덕에도 기어올라서 꽃을 따는데 이 비사리는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딱 손에 닿는 데까지만 이렇게 꽃을 따더랍니다. 이제 꽃구경을 다 하고 또 이제 꽃을 다 따고 난 뒤에 이 아가씨들이 이제 집으로 가려고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을 때 나그네가 살짝 비사리 옆으로 와가지고 아가씨 아가씨 내 질문이 있는데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마음 착한 비사리가 예 무슨 질문이 있으시길래 그러세요? 했더니 제가 이런 말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당신이 아까 냇가를 건넬 때부터 내가 지켜봤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렇다. 왜 다른 아가씨들은 신을 신고 신을 벗고 치마를 무릎 위까지 올리고 올려놓고 냇가를 건너는데 왜 아가씨는 신발 신고 치마를 그대로 물에 다 젖는데도 그냥 개울을 건넌 거였냐 하니까 이 비사리가 하는 얘기가 신발을 벗고 건너다가 호 바닥에 날카로운 것에 발이 찔리면 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인데 어떻게 함부로 몸을 굴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치마를 무릎 위까지 올리면 맨살이 훤히 드러날 텐데 행여라도 다른 남장내들이 보며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젖든가 말든가 발이 다칠까 봐 신발을 신고 건넜고 또 남장내들이 호시 보고 음탕한 생각을 일으킬까 봐 저기 치마를 올리지 않고 개울을 건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럼 수영복 입은 여자들은 어떡하냐? 그래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또 수영복 장사하신 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그네가 감탄을 하더래요. 이렇게 정숙한 여인을 보았나. 그럼 왜 꽃을 딸 때에는 예쁜 꽃들이 주변에 많은데 왜 손이 닿는 데까지만 꽃을 땄습니까? 꽃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나무위에 올라가다 혹 떨어질 수도 있고 절벽 위에 올라가다 혹 미끄러질 수도 있고 언덕에서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꽃 몇 송이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함부로 험한 곳에 제 몸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손 닿는 데까지만 꽃을 딴 겁니다. 하니까 그 마음씀씀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가씨는 어느 집안의 여인 내고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 분위기가 헌팅 분위기예요. 우리를 치면 연락처 좀 주실래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저의 아버지는 누구누구 암흑애이시고 저의 이름은 비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나그네가 옷을 아주 그냥 화려하고 고급진 옷을 딱 입고 비사리네 집안에 딱 방문합니다. 그 비사리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저 옆에 있는 큰 나라인 코살라국 파사이왕의 총애받는 큰 신하이신 코살라국, 코살라국의 파사이왕의 큰 총애를 받는 신하이신 리기미 대신의 이름이죠? 그렇죠? 리기미 제가 만든 말 안 해요? 왜 웃어요? 리기미 대신의 이제 명을 받고 리기미 대신의 아들분과 결혼을 시키기 위한 좋은 짝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고 있는 리기미 대신의 신하입니다. 제가 어제녁에 제가 우리 비사리 아가씨를 보고 너무나 그 현명함에 제가 감탄을 해서 제가 비사리 이 아가씨를 제가 모시는 주인님이신 리기미 대신님의 아들분과 결혼을 시키고자 합니다. 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 중에 코살라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코살라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리기미 대신에 아들과 결혼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참 그렇게 존심 없이 바로 아이고 좋아요 할 순 없죠. 안 됩니다 이랬대요. 안 됩니다. 내 딸이 그렇게 싸게 보입니까? 우리 딸 비쌉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다? 비사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 비싼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데 이제 강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결혼을 맺기로 약속을 합니다. 소식을 들은 코살라국에 리기미 대신에 직접 아들을 데리고 결혼 예물을 가지고 이제 그 덕차 실화국의 비사리 집안에 와서 서로 예를 올리고 결혼 예물을 주고받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비사리를 딱 보니까 얼굴도 예뻐 보여 그리고 머리도 똑똑해 보여 집안도 좋은 집안이야 시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정집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 비사리를 데리고 이제 시댁으로 가게 됩니다. 시댁에 가는 길에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이제 하인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시댁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낙은 애들이 해를 피하고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길 한가운데에 큰 정자가 있었대요. 지붕이 있는 아주 넓은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근처에다 말을 묶어놓고 이 리기미 대신과 비사리의 일행들이 그 시원한 지붕의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멀리서 큰 코끼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큰 코끼리가 인도니까 코끼리가 있었겠죠. 비사리가 순간 마음에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촉이 좋다고 하죠. 뭐가 좋다? 촉. 촉이 좋아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저 멀찍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자리를 좀 옮겼으면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쉬려면 이 정자의 큰 지붕 아래에서 이 큰 그늘 아래에서 쉬면 좋은데 며느리가 왜 그런가 싶다가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해가지고 자리를 옮깁니다. 일행들이 막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에이 리기미 뭐 이러면서 아유 리기미 우리 리기미 주인이 왜 자리를 옮기라고 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리기미. 어우 리기미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옮겼답니다. 장기를 이제 옮겼는데 자리를 옮기고 얼마 안 돼서 멀리서 보이던 코끼리가 가까이 오더니 등이 가려우니까 그 큰 정자의 기둥에다가 코끼리가 등을 갖다 놓고 막 그립더래요. 그러니까 지붕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이 막 이제 무너지면서 지붕이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서 쉬고 있던 낙은 애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대요. 멀리서 자기들의 아까까지만 해도 쉬고 있던 그 정자의 지붕에 코끼리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진 걸 보고 그때 사람들이 다들 감담이 서늘한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 리기미 대신에 이야 며느리 말 잘 듣길 며느리 말을 듣기를 정말 잘했구나. 아 우리 며느리가 이제 봤더니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더 흐뭇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에게 물어보죠. 비결이 뭐니? 예 제가 촉이 좋아요. 이런 거예요. 촉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길을 건너는데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어요. 강. 얕은 강을 만났는데 이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말에다가 물 먹이고 사람들도 막 물 마시고 잠시 땀을 식히고 쉬려고 하는데 왠지 하늘이 어둑어둑하고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살짝 이 불안한 마음이 든 비살이가 아버지한테 또 부탁을 해요. 아버님 지금 날씨가 좋은 듯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언덕 쪽으로 올라가서 편안하게 쉬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강을 건너가지고 저 위에 언덕에서 차라리 좀 더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시아버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울 때는 어디서 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시원한 물가가 있는 데서 강가에서 쉬는 게 좋은데 며느리가 또 괜히 사람들이 다 피곤해 죽겠는데 자리에 옮기자고 하니까 얘가 또 왜 오버하지? 하다가 아까 코끼리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네 말대로 옮기자 그러자. 사람들한테 일행들한테 부하들한테 얘들아 강을 빨리 건너서 언덕에서 쉬자 하니까 부하들 또 투다이트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아우 리기미 우리 리기미 주인님 참 왔다 갔다 해. 리기미 이름이 뭐라고요? 리기미 자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아우 리기미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강을 싹 건넜어요. 강을 건너고 이제 언덕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먹구름이 시커맣게 끼더니 갑자기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강에 물이 확 불어서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막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처음부터 진작에 건너기를 잘했구나. 조금만 꾸물꾸물했으면 저 간바닥에서 쉬고 있다가 불어난 강물에 우리가 크게 된통 피해를 볼 뻔했구나 하면서 비사리의 지혜에 대해서 다들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좋아야 돼요? 촉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음을 못 얻었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아 중요한 거예요. 뭐라도 있던가 꼭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촉이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된다? 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죠. 촉이 좋으면 절집에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비사리가 시댁에 딱 갔는데 시댁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생활을 잘하고 남편하고도 금슬이 엄청 좋았나 봐요. 남편하고도 금슬이 좋고 알콩달콩 마음이 잘 맞았는지 아들을 7명을 낳아요. 아들 7명을 낳습니다. 아우 지겨워 보여요. 7이 나나. 근데 아들을 이제 7명을 낳고 아들 7명이 다들 이제 무럭무럭 이제 자라고 있었을 때 근데 이제 큰 시련이 닥쳐요. 뭐냐면 자기 친정집이 있는 덕차 시라국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댁에 꼬살라국이 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 편도 들기 어렵잖아요. 친정은 덕차 시라국에 있고 자기는 이제 남편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코살라국에 있는데 이제 자기의 친정이 있는 나라 자기의 모국 자기의 조국과 또 이제 자기의 시집온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을 때 저 덕차 시라국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이 다 와가지고 코살라국의 왕 앞에서 질문 세 가지를 던져요. 이게 한마디 간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다? 간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 지혜로운 자가 있나 없나 간보는 거예요. 일종의 정보전, 탐색전이죠. 질문 세 개를 던집니다. 질문 세 개가 뭐냐 똑같이 생긴 말 있잖아요.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말을 딱 보여주면서 크기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똑같이 생긴 말을 두 마리를 보여주면서 누가 어미 말이고 누가 새끼 말인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말하고 새끼 말하고 똑같이 생겼었나봐요. 똑같이 생겼는데 누가 엄마고 누가 새끼인지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이 생긴 새끼뱀 있죠? 새끼뱀. 뱀 알죠? 똑같이 생긴 그 새끼 뱀 두 마리를 보여주면서 어느 게 순놈이고 어느 게 안놈인지 맞춰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보면 안 보이나? 뭐 하여튼 안 보이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겠죠? 맞춰보십시오.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두 개의 기둥을 보여줬대요. 기둥, 나무 기둥. 똑같은 나무 기둥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 나무 기둥에 어떤 게 윗부분이고 어떤 게 아랫부분인지 맞춰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게 윗부분이. 이미 앞뒤 다 잘랐는데 어떤 게 윗부분이고 어떤 게 아랫부분인지 맞춰발라.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왕하고 대신들이 야야 이거 풀어봐라. 이거 좀 풀어봐라. 차라리 수학 문제이면 아니면 뭐 국어 문제라든가 수능 시험을 보면 차라리 풀겠는데 이거 얼토당토오는 무슨 넌센스 퀴즈 같잖아요.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살라국의 파사이 왕이 성격 거칠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파사이. 빠샤! 이러잖아요. 빠샤. 이 파사이 왕이 그래서 신하들한테 지혜로운 신하들한테 이걸 맞춰봐라.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하니까 아무도 이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근심하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이걸 푸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왕의 충직한 대신이었던 신하였던 이 리김이 대신에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도 이런 리김이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름이 뭐라고요? 리김이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며느린 비사리가 아버님한테 이제 자기 시아버지한테 차 한 잔을 올리면서 아버님 아버님 요새 들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아유 저기 덕차시라국에서 신하가 세 가지 문제를 냈는데 이걸 맞추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어십력이고 쟤네들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이걸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걸 어떻게 맞춘단 말이냐 했더니 비사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시아버지가 리김이가 그래? 그 답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며느리가 500원이야 이랬대요. 500원이요. 공짜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기브 앤 테이크. 이제 농담이고요. 그래서 아버님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말 두 마리 앞에서 맛있는 말이 좋아할 만한 맛있는 풀을 그 앞에다가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꾸 먹으려고 낑낑대고 애쓰는 놈이 새끼 말이고 새끼 말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양보해 주는 게 어미 말입니다. 그게 모든 짐승의 선미입니다. 그리고 새끼 뱀 중에 어떤 게 쓴 놈이고 어떤 게 안 놈인지 알고 싶으면 아주 보들보들한 고급진 아주 부드러운 비단을 깔고 그 비단 위에다가 뱀 두 마리를 올려놓으십시오. 지가 좋다고 실컷 좋다고 쉬쉬거리고 몸을 비트면서 날뛰는 놈은 순놈일 거고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잠드는 놈이 있다면 그건 뭘 겁니다. 안 놈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큰 물에다가 집어넣어 보십시오. 큰 물에다 집어넣어서 살짝 수평해서 물속으로 들어간 쪽이 아랫부분이고 약간 떠있는 쪽이 윗부분일 겁니다. 라고 세 가지 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니김이 대신에 딱 듣고서 파사이 왕한테 며느리에게 들은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딱 그 답을 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파사이 왕이 그 덕차시라국에서 온 세 가지 문제를 낸 그 사신 앞에서 그 세 가지의 답을 이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걸 양보하는 말이 어미 말일 것이고 막 하나로 더 먹으려고 애쓰는 말이 새끼 말일 것이다. 아주 부드러운 비단 위에서 막 몸을 날뛰는 놈이 좋아서 막 몸을 날뛰는 놈이 순놈일 것이고 조용히 잠드는 놈이 안놈일 것이다. 큰 물속에서 약간 밑으로 가라앉은 쪽이 밑에 있는 부분일 거고 약간 떠있는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답을 딱 냈더니 사신이 감탄을 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꼬살라국에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군요. 하면서 물러갔답니다. 그 뒤에 덕차시라국에서 그 사신이 꼬살라국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큰 손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로가 화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다행히 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사의 왕이 어쨌거나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피했잖아요. 그래서 리김이 대신을 불러서 너무나 크게 칭찬을 하고 고마워 하면서 그대는 어떻게 해서 그 답을 알았는가 이러더니 며느리를 자기 비사리라 며느리에 대해서 저의 며느리인 비사리가 저에게 그 답을 가르쳐준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사의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며느리인 이제 비사리를 불러요. 그 비사리의 그 지혜로움에 감탄을 해서 왕하고 비사리가 은한매를 맺습니다. 은한매 남매 있잖아요. 이제부터 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오빠 오빠야 오빠 오빠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오빠 동생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리김이 대신해 집안 후 며느리가 왕하고 은한매를 맺었으니 더욱더 크게 벙창하고 그 밑에 이제 아들 일곱 명도 이제 벼슬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완전 금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죠. 그래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가문의 큰 영광을 누릴 것만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게 되고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다들 이제 높은 지위에 벼슬을 하나씩 얻게 되고 또 이 리김이 대신에 집안도 더욱더 크게 번창했는데 어느 날 이 비사리가 굉장히 불심이 깊었대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집에 모셔서 항상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사리의 낙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공양 올리고 항상 법문 듣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과 수백 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아주 정성껏 만든 공양을 아주 이제 정성껏 성신성의껏 공양청을 올리던 어느 날이었는데 한참 부처님께서 이렇게 스님들과 공양하시고 옆에서 비사리가 시중들고 있을 때 왕의 사신이 와가지고 왕께서 선물을 보내라 했어 하고 큰 함을 가져온 거예요. 큰 이렇게 함 함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왕께서 직접 보내신 선물이니 부처님 앞에서 한번 꺼내봐야겠다. 과연 어떤 선물을 보내셨을까 하고 그 함을 열려고 마음 먹고 있을 때 부처님의 멈춰러 비사리야. 그 물건은 비싸니까 멈춰러 비사리야. 잠시 나의 법문을 듣거라.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문은 부처님이 누구 집안에 초대를 받아서 공양을 다하시고 나서는 항상 법문을 해주는 게 예법입니다. 그래서 그 신도에게 법을 사라는 게 그게 하나의 법인데 자 이제 비사리를 앉혀놓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십니다. 비사리여 비사리여 세상의 모든 것이 더덥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2년 따라 일어난 거고 2년 따라 사라졌을 뿐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이 2년법 안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그러니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2년법에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법문을 딱 듣는 순간 비사리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 자리에서 환한 깨달음을 비로소 얻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비사리가 그 깨달음의 희열 속에 환한 미소를 지었을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구나. 내가 더 이상 비사리에게 해줄 법문이 없다. 하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기원정사 절로 돌아가십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이 다들 떠나시고 나서 홀로 깨달음에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끼던 비사리가 부처님과 스님들이 다들 흩어지시고 왕께서 보내신 선물을 그때 비로소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들 7명의 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 7명의 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럭키 세븐 와 가슴이 어떻게 있어요. 보통사에서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을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 손가락 7개 중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보통사에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거나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심장 약한 사람은 아들 7명의 머리를 보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이걸 다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비사리가 뚜껑을 열려고 했다 어떻게 하셨죠? 멈춰라 비사리여 하고 비사리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고 난 뒤에 비로소 비사리는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욕망이나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7명 아들의 잘린 머리를 봤지만 그 충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영원한 것은 없구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들을 너무나도 애틋하게 아들을 생각하지만 이미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영원한 게 있구나 없구나 영원한 게 없구나 라는 걸 이미 깨달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비사리는 비사리는 다른 사람들 옆에서 울부짖고 피눈물 흘리고 가슴을 쥐어짜고 가족들이 다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비사리의 마음은 고요했대요. 비록 슬픔은 느껴지지만 그 슬픔이 휩싸이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 7배 아들의 시신들을 잘 추스려서 장례식을 여법하게 잘 마치게 됩니다. 그 비사리가 나중에 왜 아들 7명이 죽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비사리의 이 아들들이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까 약간 교만함들이 있었나 봐요. 완전 금수저에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의 길을 걷고 왕의 총애를 받는 집안의 그런 어떤 아들들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왕 왕하고 오빠 동생하는 사이인데 이런 교만함이나 자만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리기미 대신의 지방과 반대쪽에 있는 대신이 있었대요. 상대편 대신이 있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개울가에서 마차가 둘이 딱 만났는데 이 7명의 아들이 타고 있는 마차와 상대편 대신의 마차가 서로 마주쳤는데 서로 옥신과 신 니들이 먼저 양보해라 일종의 자존심 싸움 이었겠죠. 그러니까 힘이 좋은 힘이 좋은 일곱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상대편의 마차를 확 뒤집어 버렸대요. 잘못하면 정말 집안길에 싸움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급히 리기미 대신 집안에서 상대편 대신 사과를 했답니다. 우리가 무조건 미안하다. 젊은 놈들이 혈기가 완성해서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상대편 대신은 괜찮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허허허 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았던 거예요. 이 리기미 대신 집안이 왕하고 친한 사이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아주 안하무인이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뒤에서 모략을 꾸기고 음모를 꾸미고 막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갈다가 어떤 꾀를 내느냐. 그 일곱 아들 명 일곱 명의 아들들한테 일곱 개 보석으로 만든 아주 멋지고 화려한 말채찍 일곱 개를 선물했대요. 말채찍 일곱 개를 화해의 선물로 다 주면서 이게 아주 유명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니까 이걸 꼭 잘 받아주세요. 이제 일곱 명의 아들들이 너무나 말채찍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뻐서 그걸 항상 허리춤에다 차고 항상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음모가 있었어요. 말채찍 끝에 칼을 살짝 교묘하게 숨겨놨대요. 가죽 안에 이렇게 칼을 숨겨놨나 봐요. 그리고 일곱 명의 아들들이 왕 앞에서 인사를 드렸을 때 상대편 그 대신이 갑자기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피하십시오. 이 일곱 명의 도적의 무리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저 일곱 명이 가져온 허리춤의 말채찍을 살펴보십시오. 칼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 앞에 인사를 들을 때는 칼이나 무기를 들고 있으면 안 됐대요. 만약에 칼이나 무기를 숨기고 있으면 반역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명의 알뜰들은 얼떨떨하고 파사의 왕이 한번 조사해 바라해서 채찍의 끝머리로 이렇게 가죽을 벗겨봤더니 자그맣고 날카로운 뭐가 다 발견된 거예요. 칼들이 발견된 거예요. 음모에 빠진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사의 왕이 성격이 어떻다? 빠샤 이래요. 다혈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의남매 자기 동생 의남매를 맺었잖아요. 동생의 아들들이니까 자기 조카잖아요. 그럼 재판을 통해서 전후사정을 한번 판단해봐야 되잖아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조카나 다름없는 일곱 명의 아들들의 목을 다 자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파사의 왕이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순간에 분노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후회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음모와 모략에 빠져가지고 그 일곱 명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목이 잘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 목이 잘린 일곱 명의 아들들의 그 목이 들어있는 상자를 깨달음을 얻기 전에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겠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것을 다 꿰뚫어보시고 비사리에게 모든 인연법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영원한 것이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깨달음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곱 명의 아들들의 목을 봤지만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수술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잘 끝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어느 날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 비사리라는 여인은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 복을 짓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불심이 아주 깊고 깊은 믿음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어떤 업보의 인연으로 저렇게 아들 일곱 명을 한 번에 잃게 되는 저렇게 무서운 업보를 받은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설명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불자님들 중에 가끔씩 아이를 일찍 잊는다든가 집안이 크게 무너진다든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저런 것도 안 막아주시고 예랄 절에 가도 소용없다. 개뻥이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 법은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이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인과법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결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내가 받을 할 업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결국 나쁜 업은 아예 안 짓는 게 좋아요. 이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내 인생의 모든 행위의 책임은 내가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우주의 법칙을 설하신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수행한 것은 수행한 그대로 언젠가 내 복이 될 것이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내 업을 받았을 뿐입니다. 비사리의 이 가슴 아프고 이 가슴 찢어지는 사연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안 하나 안 하나 의심하지 말아라 저 비사리 여인의 저 슬픈 사연도 결국 누구의 업보다 자기가 지은 자기의 업보였다.